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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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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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길로 날 믿고 하소서 늘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길로 날 믿고 하소서 늘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날 가슴이 도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날 가슴이 도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날 가슴이 도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날 가슴이 도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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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여 오하네 내 속에 있는 너희가 나 찬양하여 내 속에 있는 너희가 나 찬양하여 찬양하여 오하네 찬양하여 오하네 내 속에 있는 너희가 나 찬양하여 나 찬양하여 내 속에 있는 너희가 나 찬양하여 나 찬양하여 내 속에 있는 너희가 나 찬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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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여 나 찬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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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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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부르시기에 학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믿도록 말이며 저희에게 날마다 이기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지나고 보면 다 주님의 불보신과 늘 곁에서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따라 갈뼈처럼 흔들리며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했으며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과 영역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하게 해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뒷값으로 사시는 이 몸은 우리 교회와 단위 목사님의 사역과 교육장님들 또한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족들이 풍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굳게 설계하시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함의 깊은 자리에서 깨워 주옵시고 온 가족들이 한마음 보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일이하고 은밀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의 고개국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두의 봉사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의 어린 세상들부터 대학 청년의 1위까지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날의 꿈과 희망인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땅히 흉한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곳은 떠나지 않는다는 자문의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저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케어하여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함을 아는 하나님이 가장 극보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큰 일꾼으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머리되고 위에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 주님 안에서 형상학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형풍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단위 목사님을 당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여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하늘 눈이 활짝 늘리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기부리서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오니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대학 청년의 낙천의 특송 찬양과 안무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그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 마을에 갈 기출기처럼 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기도로 준비한 일부를 들리는 정성 올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귀어들끼어 놓고 감을 깬 마리아처럼 그렇게 해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실형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빈 곳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을 이웃과 더불어 누리며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백성들이다 대기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에 오니 기도 시간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기대가 가득한 올 하반기가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채워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에게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원하곡은 주 J foi주소서 주가 너한테 다시 이리와 다는 너의 꿈을 느끼지 않아 주가 너한테 다시 이리와 너의 결혼을 잊지 않아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안 가지 않구나 내 안에 있는 게 신 주님이 제사고 닿으시니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주가 너한테 다시 이리와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주가 너한테 다시 이리와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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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너한테 다시 이리와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주가 너한테 다시 이리와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주가 너한테 다시 이리와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주가 너한테 다시 이리와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주가 너한테 다시 이리와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주가 너한테 다시 이리와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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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너는 맙고 욕기지 않아 주가 너한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서로 얘기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십니다 용기지 마십시오 주님 함께하십니다 용기지 마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들 주님 함께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님 함께하시니 늘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꼭 하는 마음을 뜨겁게 마음속히 감사합니다